바나나 14.3키로 보낸 놈 잡는다 미친듯이 먹어도 반 썩어버렸다 팔꿈치 무릎 보호대 고마운데 일라인 스케이트 보호대로 보낸 놈 잡는다 설탕, 라면 스프, 쫀득이, 법 이 레시피는 치맥만큼 맛있는 술안주다 마가린 거낸다 후라이팬을 따뜻하게 해준다 마가린을 돌리면서 녹여준다 마가린을 칼로 잘라서 올리는 분들이 덜어있는데 통으로 잡고 돌려준다 튀겨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돌려준다 계속 돌려준다 심하게 돌려준다 쫀득이가 찰팍하게 잠겨서 튀길 정도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쫀득이를 넣어서 튀겨준다 오래 튀기면 씰가칠 때 딱딱하게 못먹어 이 정도 튀겨줍니다 이 정도 튀겨주고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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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이 뿌려야 먹을 마법의 가루를 만든다 설탕과 라면 스프를 섞는 데 2대 1의 비율이다 라면과 설탕을 섞어준다 잘 섞어준다 꼼꼼하게 섞는다 다 섞었을때 살구색빛이 돌면서 설탕이 반짝거리면 잘 한거다 이렇게 초등학생때 문구사에 사먹으러가면 주인할머니가 빨간기름에 노릇노릇 튀겨서 봉지에 넣어줬다 이런 지퍼백이 아니라 하얀시장에서 드는 봉지다 어릴때도 짜고 단것을 좋아해서 스프를 항상 두세스푼 더 넣어달라고 했다 두스푼만 더 넣어주세요 무조건 봉지에 넣고 섞어야 한다 그래야 스프가 습기를 머금으면서 악마의 맛이 탄생한다 과즙이 된거라 이런 데깔이 나와야 잘 조리된 쫀득이다 스프가 마가린이랑 섞여서 약간씩 뭉쳐있는거 저건 위험한 맛이다 신나서 나가다가 미끌렸다 오 21년전 그 맛이 왔다 똑같이 따라해서 먹어보고 맛없으면 인스타그램으로 욕하셔도 된다 길가다 알아보시는 구독자분이랑 만났다 인스타에서도 그렇지만 남자분들 인물이 다 혼하시더라 왁스도 바르고 나팔바지도 입으시고 웬만해선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지 않고 1년중 대부분을 집에서 보낸다 울트라 아싸다 그래서 길가다 처음보는 구독자분이 인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조금 당황스럽다 몇몇 구독자분들이 알아봐주셨는데 정말 염치불구하고 하나 부탁드릴게 길가다 김벌레를 보시면 그냥 슥 지나가시면서 작게 으야 한번만 해주시면 인사로 봐드리겠다 안잡혀서 고맙다 한입만 어릴때부터 애들끼리 음식 한입씩 나눠 먹으며 장난치고 있을 때 나도 끼고 싶어서 야 나도 한입만 하면서 말을 걸면 그 즐겁던 분위기가 한순간 얼어붙어버리더라 인사들이 싫다 중량 턱걸이 2회차다 300g 추가한 600g 중량 턱걸이 당긴다 300일 뒤에는 허리에 생수 100개를 달고 당긴다 집에 택배를 보내주는 친구들 빚있다고 말한걸 보고 돈까지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다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 만나서 술을 많이 마셨다 운동이 부족해 당기는 힘이 약해진 것 같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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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kg 중량 스커트다. 무릎이 좀 더 튀어나오더라도 발바닥 3점 지지해라. 양쪽 3kg 덤벨 프레스다. 딱 백숙 같네. 양말 신고 찢으라더라. 미끄러워서 자동으로 찍힌다. 옆차게 할 때 축발도 확 돌리고 차고 나서 그대로 내리지 말고 저거서 내려라. 야 웃지마. 아 맞다 알토. 여기에 군용무원들 말고도 전 국가대표부터 해서 복싱 전문가분들이 많다. 장문으로 심하게 회초를 때려주시는 분들 많은데 보면서 제일 감사하다. 운동 관련 피드백은 하나 다 열린다. 장문이든 뭐든 상관없다. 감사하다. 댓글로 피드백 받아서 아마추어 뒤에까지 나갈 생각이다. 새끼야 안 크네. 이 바지가 그 바지다. 달 맛이 아닌가. 엉덩이 돌아오지마. 밥 먹자 밥 먹자. 야야 잠깐만 나와봐. 야 이거 달 맛이 안. 먹자 먹자 먹자. 엉덩이 야. 야야 머리 쳐봐. 아 빌 것 같은데. 아이고. 어 한마리 어디갔지. 1234 새끼 한마리. 엉덩이 어디갔지. 고양이 나왔나. 노래 보지 말고. 고양이 다른건 다 괜찮은데. 다른건 다 괜찮은데. 발만 딱 만지면 표정이 바뀌더라. 발이 좀 민감하나.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동하는게 보다. 너무 더 좋은데. 고양이 다른건 다 괜찮은데. 재밌지? 따라가. 따라가. 아냐. 진짜 tidbit.